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스라엘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경기 조치에 공항이나 버스에서 밤을 지새는 등 불편함을 겪기도 했는데요. 국내 여행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최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홍콩 등 우리나라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일명 코리아 포비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지술래지로 매년 4만여 명의 한국 관광객이 찾는 이스라엘은 24일 한국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제안을 공식 발표하고 전세기를 동원해 한국 관광객을 조기 귀국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호텔에 격리되거나 심한 경우 호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공항과 버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식당에도 갈 수 없어 도시락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초비상상태입니다. 당장 연기나 취소되는 일정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 자칫 한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여행객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도망가거나 고홈을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10개국 이상이 이미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 상황. 코리아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구TV 뉴스 최로희입니다. 참회의 날인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묵상집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2020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묵상으로 영적인 술래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문을 비롯해 시와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고난주간 7일 묵상 부분엔 교육자, 세월호 유가족,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기도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지킴 20, 버림 20은 40가지 키워드를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켜야 할 마음과 버려야 할 마음을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손대접과 겸손, 분노와 탐욕 등 그날의 키워드와 관련된 묵상글 성경구절과 짧은 기도문을 일러스트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YWCA, 대한기독교 사회 등이 공동 발간한 패션 고난과 열정의 동행은 고난주간에 집중했습니다. 오전에는 묵상글, 점심에는 사순절 음악, 저녁에는 일기 쓰기로 예수님의 사랑과 생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성별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 공포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도주사랑교회가 구TV가 진행하는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념 대립과 갈등, 질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도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구TV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장상길 담임 목사는 갈등의 화합과 치유를 위한 길은 복음뿐이라며 먼저 교회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오늘 어떤 이념 때문에 지금 갈라져서 있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팩트는 오늘 복음밖에 없어요. 먼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민족 전체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 북한 선교와 억류된 선교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연합과 회개를 위해 총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때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합심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저희가 믿는 자로서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냥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저희들이 물질로도 후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에 많은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국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합심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최대 20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는 N95 규격 마스크가 개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한 아동복 전문회사 주천이 나노기술을 활용해 재사용 가능한 N95 마스크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미세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는 의료용 방역 마스크로 최대 20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이시는 물에 끓이거나 알코올 또는 소독제로 소독한 뒤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붉은 행성의 지질학자로 파견된 미국 항공우주국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가 1년여 만에 화성의 속살을 내보이는 탐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화성을 뒤흔드는 진짜 지진부터 지하 고대 안석과 회오리바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6건의 논문에 실렸습니다. 특히 화성 표면에 설치한 지진계로 1년 동안 450여 차례의 진동을 포착했으며 진짜 지진일 가능성이 높은 174건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빈도가 달보다는 작고 지구보다는 적다며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과테말라 초중교과서에 흥부와 놀부, 별주부전, 단군신화 등 한국의 이야기가 수록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이번 새 학기에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에 23종의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글과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 전통 문화와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새 학기부터 초중학생 200만명 이상이 변경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며 효와 우회, 권성징학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신학기를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대학가에 따르면 2월 마지막 한 주간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약 1만 명 중 대부분은 대학 기숙사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중국 유학생들의 모든 일상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과 대학가 주변 상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한 포비아를 중국인 유학생이기만 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 및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을 한정해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많아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이라크 등 3곳이 늘어 총 16곳이 됐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현재까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서울역을 비롯해 서울 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입니다. 경찰은 범투본이 집회를 이어갈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9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오는 3월 10일까지 제9대 한국 월드비전 회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 취임합니다.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최장 9년까지 재임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국제적 업무 수행 경험과 경력, 경영 및 조직 운영 능력, 그리고 기독교적 정체성 총 3가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비전 임직원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회장이 지녀야 할 자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채용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경 중심적 나라 사랑 기도를 실천하는 패스 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제시했습니다. 기도문에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김성년 소장은 굿셈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내면 어떤 위기와 재앙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8시, 정오 12시, 밤 10시 같은 시간에 다 함께 기도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커넥트 픽처스는 다음 달 12일 재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교회오빠 개봉일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커넥트 픽처스 측은 조금이라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연기하게 된 만큼 개봉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속기 호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정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지난주에 성도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화훼농가 들을 돕기 위해 지난 23일을 플라워데이 화회의 날로 정하고 성도들이 꽃을 구입해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수영 단임 목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자고 건면했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300다발의 튤립을 서로 나누며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조유현입니다. 영상편집 históRED